이야기 드리는 요지는 숫자를 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정선거라는 건 숫자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고 당일 투표보다는 대부분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전투표를 조작한과 동시에 미리 이름 준비해놓은 위조 투표지들을 갖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지역선거한테 쑤셔넣겠죠.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쑤셔넣어 놓을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숫자 조작에 동원되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하고 실물도는 위조 투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일괄 배포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인쇄소에서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를 인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앱선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프린트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행편없는 이런 조작질이 그냥 대한민국 선거에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친김에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승관이가 만든 숫자들. 이 숫자들은 앞에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파악을 했고 이게 그래프지 않습니까 왼쪽은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것 오른쪽은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 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이 그냥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나죠 이걸 여러분들 4.15 총선 같은 경우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얼추 좌측 플러스 값하고 우측 플러스 값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한 증거거든요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표를 얼마나 이동시켰고 전산 프로그램에서 조작값을 몇 퍼센트로 입력했는지를 그대로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차이값이 크지 않습니까 사전빼기 당일이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상태는 차이값이 0에 가까울 때가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차이값이 20% 차이값이 15% 차이값이 10% 차이값이 7% 차이값이 3% 차이값이 1% 차이값이 0. 몇 퍼센트 그 여러분들 차이값이 0.00 몇 퍼센트 수렴하는 마지막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런 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범들이 후보의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이용한 퍼센테이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의 큰 공 가운데 하나가 대단히 과학적으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활용한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다 찾아낸 겁니다 그야말로 꼼짝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석 결과의 종합판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현주 후보한테는 30%를 훔친 겁니다 30% 그 이현주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박재호 후보한테 넘긴 겁니다 그럼 30%는 몇 장을 훔쳤나 이현주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3,218표 가운데서 30%니까 3,965표를 훔친 겁니다 그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더블당의 박재호와 함께 플러스 3,965표를 더해 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규모가 나온 겁니다 총조작규모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한 5천표 가까이 되겠네? 한 5천표가 아니고 8천표 정도 가까이 되겠네? 8천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서는 진짜 누가 이겼나?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현주 후보가 이긴 선거입니다 이현주 후보가 6,501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을 통해가지고 박재호가 4만 996표 이현주가 3만 9,566표니까 이 차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차이가 얼마 안 될 겁니다 한 몇 표나 됩니까? 한 5,600표 차이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박재호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하게 이야기할 필요지만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이게 다루니까 1번, 2번, 3번은 선관이 공식 데이터입니다 박재호 사전투표 득표수 1만 8,555 득표율 57% 당일투표 득표율 2만 2,441 당일투표 득표율 45% 차이값 플러스 12% 이게 플러스 12%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사전빼기 당일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2번, 5번은 일치하죠 왜 당일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조작을 안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만 조작한 것을 수정하게 되면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30%를 훔쳤기나 30%를 여러분들 훔치지 않은 것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4번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총 득표수는 4만 표 3만 9천 표인데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박재호 3만 7천 31표, 이은주 4만 3천 5백 31표, 6천 5백 1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이은주 후보가 6천 5백 1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한 5,600표 차이로 성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최고로 조작을 많이 한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그다음 여름 조작을 많이 한 데가 2020년 4.15 총선인 겁니다 가장 조작을 안 했던 데가 윤 대통령 등장하고 치러졌던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 위에는 선관위가 공직조를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밑에는 여러분 뭘 하는 거 아니까 조작값 30%를 찾아냈기 때문에 30%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은주 후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당일 투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득표율이 똑같습니다 박재호 후보 45.14% 이은주 후보 53%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전투표율 조작했기 때문에 박재호 후보가 45%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인데 그것을 조작해 가지고 57.23%로 끌어올려 준 겁니다 이은주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3%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은주 후보의 사전투표율을 40.77%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범죄집단 인가 2020년 4.15 총선의 부산 남구월에서 더블당의 박재호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5%인데 57.23%로 만들어주고 이은주 후보는 53%를 투표자들이 던졌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을 40.77%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숫자 노름인 겁니다 투표자들이 투표장을 찾든 찾지 않든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이 위에 거는 여러분들 위에 거는 2020년도 부산 남구월에 조작된 상태를 조작값 30%를 발견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겁니다 이게 위에 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신종 사기 수법인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한 게 쑤셔 넣어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이지만 대단히 여러분들의 설득력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뭔가 하니까 2024년 총선에서 지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동일한 조작방법과 동일한 조작률을 2024년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부산 남구월에서 동일 후보가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가정을 해본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 그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인 겁니다 이 하단인 겁니다 7.5% 정도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게 되면 2024년 결과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요 당일 투표는 45.14% 박재호 사전투표는 56.54% 이은준은 53% 표를 빼앗기가 41.59%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거국을 다 계산하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 날인이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무산되게 되면 그냥 마음껏 조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차원에서 329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뭐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러면 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문제 오늘 이제 좀 쉬는 날이니까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사기꾼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 3권이 대통령 선거고 4, 5권이 4, 1호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돼서 나라가 여러분들 참 자유국가의 그런 위치를 잃지 않도록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개몽하고 또 그런 운동에 동참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한 두 달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이 쓴 복이 드문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고 또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새로운 지적 호기심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독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